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서울시내에서 45분가량 만났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회동에서 당은 기존 시스템이 있어서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따라서 사퇴나 비대위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변화의 의지를 이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조금 더 갇히는 일을 위해 갈 길 가겠다며 사실상 신당 창당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.